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는 경기 오산시 원동 역세권 근린상가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1550번입니다. 감정가는 3억 3200만원이며 대직권 17평에 건물면적은 83평으로 1차 제재가는 3억 320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3320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11월 16일에 진행해정입니다. 경기 오산시 원동 상가 경매물건은 1호선 오산역 390m 역세권 상가로 일반 상업지역 내 사거리 위치한 근린상가입니다. 오산 상가 경매로 진행중인 오산시 원동 근린상가는 원동 BBPR 쇼핑몰 2층 매물로 대직권 17.5평에 건물면적은 83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2월 기준으로 3억 3200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제재가로 오는 11월 16일에 1차 입찰이 진행해정입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332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00년 8월에 사용생인된 철군콘크리트구조 근린상가로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환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부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11월 30일에 설정돼 농협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1억 8120만원입니다. 후손이 개인채권자가 임의경면을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이어 6,22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간물건명사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서상 임대차 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되으니 현장 방문시 점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오산시 근린상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오산시 원동의 상가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기매물을 살펴보면 오산시 원동 상가 매물 효과가 여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을 위한 예상 임대가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오산시 상가 직전 6개월 매각 가열은 108% 매각률은 88% 경쟁률은 5.3형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오산시 인근 상업용 시설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오산시 원동 역세권 근린상가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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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